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대 권장하고 무술에 뛰어난 강문은 목과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정식 발령장을 받지 못했다. 매일 기다리기 답답하고 화가 나니 술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담보 쯤을 메고 한양으로 향했다. 병조 판선을 만나 하서연이라도 해볼 생각이었다. 며칠이 걸려 한양에 도착한 강문은 무롬으로 병조 판서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미 그 집 대문 앞에는 수십 명의 젊은 선비들이 강무와 비슷한 처지로 병조 판선을 독대하고자 몇 날 며칠 밤을 대문 앞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강무가 가장 어려보이는 선비에게 물었다.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수? 한사나흘 됐습니다. 도무지 판선을 만날 길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며 깊은 한숨을 쉰다. 이 망할 놈의 세상 뒷배경이 없으면 이리도 곤욕을 치루어야 하니 차라리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무는 그의 한숨 섞인 한탄을 들으며 마지막 품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왔는 듯했다. 그 길로 강무는 주막으로 달려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감정이 격해지자 다시 병조 판서 집으로 갔다. 오늘 병조 판서를 만나지 못하면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다.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 한 자루를 숨기고 몰래 밤을 뛰어넘었다. 살금살금 안체로 들어가서 봉종을 살폈다. 그때 마침 그 집의 집사이자 판서의 손이처남이 거만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강무는 다짜고짜 그에게 다가갔다. 깜짝 놀란 집사가 소리쳤다. 아니 이놈, 넌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느냐? 나으리, 잠시만 소인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나으리, 전 도둑도 뭣도 아닙니다. 전 경기도에 사는 강무라는 자로 묵과에도 합격했습니다. 뭣이 묵과에 합격했다고? 그런데 왜 지금 월담을 했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러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소상히 얘기했다. 허, 그렇다고 이리 함부로 판서의 집을 월다면서였으나 다행히 내가 먼저 발견해서 망정이지. 다른 사람 눈에 띄었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걸세. 날 따라오게. 둘은 행랑체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능구렁이 같은 집사는 앉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강무에게 말했다. 이 답답한 사람아, 아직도 세상을 모른단 말인가? 자리는 정해져 있고 사람은 많으니 어찌 되겠나? 예, 그럼 어찌하란 말입니까? 참으로 세상 물정을 조금도 모르는구만. 자네가 돌아가서 평생을 기다려보게. 발령장이 나오나? 그러더니 강무 옆으로 바싹 다가앉더니 귀에 대고 속삭인다. 돈이야, 돈, 여기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고향으로 가서 오만냥만 갖고 오게. 그럼 당장 내가 발령장을 내주도록 할 테니. 예, 오만냥이라고요. 강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 것 같았다. 아니, 그럼 돈이 없으면 무과에 급제를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오. 그러자 집사가 피웃듯 말했다. 그 돈 없으면 얼른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게. 이게 나라요. 임금은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자기와 뜻이 같지 않으면 피를 보게 하고 관리들은 매관 매직을 하며 자기 이속 챙기기에 바쁘니. 아니, 네이농. 어디서 감히 나라님을 욕보이는 언행을 하느냐. 집사가 발끈하자 강무는 가슴에 품었던 비수를 꺼내 집사의 목을 찔렀다. 악소리도 못하고 집사는 바닥에 쓰러졌다. 핵랑채 바닥이 피로 물들었다. 네이놈, 역사를 대신하여. 내가 먼저 너를 처단했으니 누구도 원망하지 말거라. 그러며 급히 핵랑채를 빠져나오는데 그만 그 집 여종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깜짝 놀란 여종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길로 강무는 판서집을 급하게 빠져나와 고향으로 가지 않고 강원도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는 관료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병조 판서의 처남을 죽였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 집 여종이 자기 얼굴을 보았으니 잡히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는 무조건 도망가서 숨는 것이 상책이다. 낮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굴속에 몸을 숨기고 밤에 내려와 먹을 것을 훔쳐 허기를 달랬다. 강무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통곡을 했다. 며칠 전만 해도 묵과에 합격한 전도 유망한 선비가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 산속을 헤매는 것이다. 강무는 우선 잊고 있던 피 묻은 두루마기를 벗어 던져버리고 상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머리를 노끈으로 질끈 동여매고 망패기를 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강무는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는 심마니가 되었다. 그날도 깊은 산속에 약초를 캐로 가는데 갑자기 험상굳게 생긴 산적 두 놈이 강무를 가로막았다. 멈춰라. 약초 캔 것 있으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꺼내놓아라. 묵과에 합격했던 강무가 보기에 그들은 범 무서운지 모르는 하루깡아지 같았다. 네 이놈들. 못하는 놈들이냐. 아니 이놈목에 겁이 없네. 듣고 싶으냐. 그러며 산적이 칼을 휘두르자 강무가 날렵한 발길질로 한 놈을 걷어차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아니 이놈이 어디서. 하며 나머지 한 놈이 덤벼더니 역시 칼잡은 손을 낚아채더니 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어이쿠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제대로 임자를 만난 산적 둘은 파리 새끼 마냥 고개를 숙이고 빌기 시작했다. 저희가 감히 어른을 몰라뵙고 이런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요. 부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강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둘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거쳐하는 산채가 어디 있더냐. 예 여기서 이리만 올라가면 있습니다요. 너희 두목도 거기 있느냐. 예 있습지요. 그렇다면 좋다.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거라. 예. 두 산적은 깜짝 놀란다. 내 너희 두목에게 기니 할 얘기가 있느니라. 둘은 어안이 봉봉한 표정으로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산채에 도착하자 두목과 여러 산적들이 경계하며 세 사람을 둘러쌌다. 두목이 누구시오? 강무가 소리치자 그중에 나이지긋한 남자가 대답했다. 날쌔. 반갑소이다. 난 강무라 하오. 산적들이 조르르 달려가더니 조금 전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예끼 못난 놈들. 그러며 산적 두목이 호기롭게 웃는다. 자 보아니 평범한 심마니꾼 같지는 않고 뭔가 사연이 있을 듯한데 내 처소로 자리를 옮깁시다. 그리하여 둘은 두목의 거처로 자리를 옮겨 복대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목과에 합격하여 기다리다 지쳐 병조 판서집에 가서 집사를 죽이게 된 사연을 모두 얘기해 주었다. 두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려. 지금 세상이 이리도 하수상하니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였겠소. 우선 당장 갈 곳이 없다면 이곳에 머물다 뜻하는 바다로 움직이면 될 것이오. 아닙니다. 나도 이곳에서 뜻을 같이 하겠소. 산적은 남의 물건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도둑이오. 당신 같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닐 듯싶은데. 아닙니다. 어차피 돈 많은 양반들의 재물을 잠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서민들의 복짓만은 뺏지 않음이 오를 것입니다. 두목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박을 향해 소리쳤다. 여봐라.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돼지나 한 마리 잡으렸다. 산적들은 그날 맛있는 술과 고기를 먹으며 강물을 활용했다. 하지만 나라를 지켜야 될 무관이 산적이 됐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산체에는 50여 명의 산적과 두 명의 여인네가 있었다. 한 여인은 30세로 두목의 여자였고 한 여인은 본래 산적의 조강지처였다. 아이도 둘이나 있었다. 며칠 산체에서 그들과 생활을 같이하니 그들이 왜 산적이 됐는지 알게 되었다. 단 한 사람도 사연 없는 산적은 없었다.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 주인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모습부터 노름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들어온 사람. 아내가 양반에게 겁탈당하여 목숨을 매 호래비가 된 사람. 사연을 들어보면 모두 가슴속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 뿐이다. 한 달 후 산체에 커다란 사건이 터졌다. 술에 취해 음심을 참지 못한 산적 한 명이 목간을 하던 산적 두목의 여자를 겁탈한 것이다. 두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놈을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노여워했지만 이미 두목의 나이 50을 넘으니 힘도 없어 도망간 그놈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다음 날 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았는지 얼굴이 푸석푸석한 두목이 모두를 한 곳에 모이게 하더니 강무를 옆에 소개하고 폭탄 선언을 했다. 자 이제 나는 이곳 산체와 여러분을 지킬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산체를 유지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고 이제 나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싶으니 나를 막지 말게. 그리고 이제부터 옆에 있는 강무가 내 뒤를 이어 이 산체를 맡을 걸세. 이 사람은 학문과 무예에 뛰어나지만 세상을 잘못 만나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네. 하지만 정말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일세. 부디 강무두목을 잘 모시게나. 모두 만장일치로 강무를 두목으로 섬기기로 결의하였다. 그날 모두 두목의 노고를 치하하며 환송잔치를 보건하게 치루었다. 다음 날 두목이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강무를 부르더니 상자를 내주며 말했다. 여보게 강무 이 안에는 많은 금은보화가 들어있네. 이것으로 산체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잘 거둬주게. 정말 다 불쌍한 사람들일세. 강무의 꽉 담은 입술에 눈물이 떨어졌다. 다음은 옆에 있는 자신의 여자였던 수월댁에게 말했다.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물론 나야 자네를 데리고 가고야 싶지만 내 몸이 이러하니 나를 따르면 고생길이 환할 걸세. 그러니 여기 남아서 두목 강무를 물심양면으로 잘 섬겨주게. 알겠지.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네. 수월댁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사실 수월댁은 두목의 조강지처가 아니다. 10여 년 전 떵떵거리는 대가집에 시집가서 남의 부러움을 사서나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이 후처를 얻어 자식을 낳아오니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따돌림을 당해 소박을 맞게 되었다. 하지만 착한 시아버지는 그냥 쫓아내기 미안하여 많은 재물과 가마를 내주어서 친정으로 보내던 중 마국령에서 산족을 만나 산채로 끌려가서 두목의 여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수월댁에게는 산채에 끌려온 것이 호사다마가 되었다. 누가 성녀라고 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때만 해도 혈기왕성하던 두목은 그녀를 위해 매일 밤 최선을 다하였다. 전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밤일에 능통했으며 하루도 혼자 자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줄 필요도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수월댁은 매일 밤 무지개를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일제히 산적 소탕용이 내려져 관군에 쫓기던 두목이 오른쪽 다리에 독화살을 맞게 된 것이다. 다행히 독에 효능이 있는 약초를 발라 목숨은 살리게 되었지만 남자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말았다. 하루도 그냥 잔 적이 없는 수월댁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두목은 늘 미안해하며 수월댁을 피하게 되었다. 물론 수월댁은 괜찮다며 두목을 위로했지만 이미 그 맛을 알아버린 30대 여자로서는 밤이 오는 것이 고통이었다. 가끔 두목이 필사의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은 서로에게 못할 짓이었다. 드디어 산채의 두령이 된 강무는 산채를 다시 재정비하게 되었다. 조강지처와 아이를 데리고 온 산적 천서방을 불러냈다. 여보게 자네는 내가 얼마의 돈을 줄 테니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게 아이들까지 이 짓을 대물림해서야 되겠나. 그리고 만일 관군이라도 쳐들어온다면 아이들과 자네 처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니 섭섭해하지 말고 산채를 떠나게. 예 알겠습니다. 두목 다시 내려가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강무는 그 뒤 산적들에게 정식으로 무술을 가르쳤다. 이제는 산적이 아니라 의적이 되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양반들을 혼내주고 재산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무술불련에 열중했다. 한때 문제가 발생했다. 수월댁이 혼자 남게 되자 매일 밤 그녀방을 엿보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그녀를 차지하려고 매일 주목다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 수월댁이 한 남자에게 잘해주면 그 남자는 모두의 적이 되어 아닌 밤중에 홍두께를 맞는 것이다. 처음에 그걸 몰랐던 강무는 단지 의견의 대립으로만 생각해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좋은 술의 안주를 준비해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난투극은 계속되었다. 결국 뒤늦게 그 원인을 알게 된 강무는 매우 고심하였다. 여자를 덮쳐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광군과 부딪혔을 때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있는 여자도 내보냈고는 새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그가 정한 규칙을 스스로 깨는 일이 되므로 안 될 일이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수월댁을 내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결기 방장한 남정례들을 다스리는데 술과 안주 그리고 여자가 없어선 안 될 일이었다. 강무는 이 사태를 어찌해야 좋을지 고심에 고심을 하던 중 수월댁을 조용히 방으로 불렀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그리도 내 마음을 모른단 말입니까? 화가 난 수월댁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수월댁, 이 일은 수월댁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오. 내 이렇게 부탁하오. 이 사정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소? 그러자 수월댁이 눈물을 뚝뚝 흘린다. 사실 강무에게 마음이 있던 수월댁은 너무나 서운했다. 이 첫날 수월댁은 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영문을 모르는 산적들은 의아해하며 수월댁에게 물었다. 수월댁 어디 가오? 옛날 두목에게 돌아가는 거요. 하지만 수월댁은 곽담은 입술을 열지 않았다. 자, 너희들은 이 짐을 모두 아랫마을 주막으로 옮겨주거라. 수월댁은 강무가 마련해 준 주막으로 거처를 옮겼다. 물론 일하는 참모를 하나 두고 수월댁은 그저 굶주린 남정네들을 위로해 주면 되는 것이다. 이제 수월댁은 만인의 연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솔직히 강무만의 여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 산채는 더 이상 싸우는 일 없이 누구든 원할 때면 공평하게 수월댁에게 위로받으면 되는 것이다. 강무도 가끔 수월댁에게 가서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로써 산채의 사기는 다시 올랐고 양반들은 호완마마보다 더 강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동네 개가 짖는 소리만 을씨년스럽게 정격을 깬다. 노아집 종마루에서 하염없이 강나무 가지에 걸린 금옷다를 바라보며 연철을 태우던 김서방이 공방대를 두드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린 친남매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마지막 밤 마누라 옆에 가지런히 몸을 눕혔다. 마누라도 그때까지 자지 않고 울고 있었다. 김서방은 거친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여보게 걱정 마소. 3년은 금방 가네. 마누라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며 한 손으로 마누라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전처럼 아이들이 깰세라 마누라 입도 틀어막지 않았다. 굴곡진 산비탈에 콩 심고 조를 심어 아홉 식구 입에 풀칠하다. 마디와 둘째가 열네 살 열두 살이 되자 보잘것 없는 밧대기 농사는 식구들에게 맡기고 김서방은 3년 동안 구리광산에 광부 일을 하러 멀리 함경도 무산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3년이란 세월은 후딱 지나가지 않았다. 고래 심출처럼 즐겼다. 날마다 갱도가 무너져 동료인 광부들이 옆에서 몰살할 때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광부 일은 고되고 목숨도 운에 달려 머슴살이 할 때 세경보다는 다섯배나 많았다. 죽을 고생을 했지만 목숨도 건지고 세월도 채워 3년치 세경을 3배 주머니에 가득 쌌서 전대로 말아 허리춤에 차고 마누라줄 박가분에다가 아이들 선물을 한 보따리 담보 찜에 지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다. 김서방은 삼복도 위에 온통 팥죽같은 땀이 흐르고 푹푹 져도 날 더운 줄 몰봤다. 날이 저물면 주막에서 죽으려 자고 날이 새면 또 걸었다. 이랬째 모루 고개를 넘다가 고갯마루 약수터에서 담보쯤을 내려놓고 펄컥펄컥 타는 목을 죽이고 층층나무 그늘에서 땀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서는 서둘러 고개를 내려갔다. 김서방은 일순 그대로 땅에 얼어붙었다. 하늘이 노래졌다. 전대는 찼는데 돈 주머니가 없어진 것이다. 그는 담보쯤을 벗어 내팽개치고 발길을 돌려 왔던 길을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가는 동안 눈물이 철철 흘러내렸다.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번 돈이 아닌가. 이건 현실이 아니오 꾸빈겨. 김서방은 혼자 실성한 사람처럼 울프짖으며 달렸다. 약수터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당나귀 한 마리를 메어두고 말잡이 사돈과 노인이 그늘에 앉아있었다. 김서방은 두 손을 땅에 짚고 꿇어 앉아. 나 나나나 나으리 돈 주머니 하나 뭐 뭐 못 보셔? 혀가 꼬이고 입술이 말라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다. 아이고 당신이 주인이었구먼. 그렇지 않아도 어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고심하던 차인데. 노인네가 성큼 돈 주머니를 건넸다. 아이고 어르신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요. 김서방은 돈 주머니를 움켜쥔 채 머리를 땅에 박고 엉엉 대성통곡을 하며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러자 노인네가 일어서더니 김서방의 등을 두드리며 일어나시오. 단지 주워서 주인한테 돌려준 것뿐인데 뭘 그리 울고 그러시는가. 정신을 차린 김서방이 노인네를 바라보니 옥색 세모시 바지저고리에 유권을 쓴 모습이 귀하고 부티나는 분이라 돈을 꺼내 살해할 순 없어 말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사시는 어르신인지요? 돈으로 말씀드리면 역정을 내실 테니 가을거지 바쁠 때 소인이 어르신 댁에 가서 한두 달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빙긋이 미소 지으며 그럴 필요 없어. 고개를 저었다. 김서방은 다시 그 노인에게 큰절을 올리고 고개를 내려가다. 풀숲에 처박아 놓은 선물 담보쯤을 지고 걸음을 재촉했다. 고개를 다 내려가자 마을 억위에 폭포 소리 요란한 용소가 시커먼 물을 빙그르르 돌리고 그 너머 겨울엔 새카만 아동들이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맥가에 주막이 자리 잡고 있어 김서방은 하도 놀란 하루였던지라 그날 밤은 일찌감치 그곳에서 묻기로 했다. 바로 그때였다. 사람 살려? 한 아이가 주막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평상에서 술 마시던 장돌뱅이들이 끼쳐나가고 김서방도 덩달아 따라 나갔다. 용소에 아이 하나가 빠져 용소 소용돌이 따라 천천히 돌며 잠겼다 떠오르고 또다시 잠기며 힘이 빠졌다.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어른들도 있었지만 너무도 위험하니 누구 하나 끼어드는 사람이 없었다. 김서방은 헤엄을 칠 줄 몰랐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가면 둘 다 죽는다느니 용소는 하도 깊어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도 닿지 않는다느니 목숨을 끊은 처녀 귀신이 물속으로 잡아당긴다는 소문이 예부터 내려와 어른들도 겁을 내던 것이었다. 그때였다. 저 아이를 구해내면 삼백냥을 주겠소. 크게 고함친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서방이다. 그 말 참말이오? 참말이오. 내가 헤엄을 칠 줄 한다면 들어가겠지만 헤엄을 못 치니 누구든 저 아이를 살려내온다면 삼백냥을 주겠소. 그러자 건장한 젊은이 하나가 나서자. 빨리빨리. 나며 김서방이 방방 뛰었다. 젊은이가 풍덩 뛰어들어 물에 빠진 아이와 잠겼다 나오기를 반복할 때 마침 김서방이 빼온 주막집 장대 끄트머리가 젊은이 손에 닿았다. 이걸 잡으시오. 정말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물가로 끌어낸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다. 김서방이 갱도에서 배운 응급조치로 아이의 가슴을 계속 짓누르자 울컥 물을 토하며 아이가 눈을 떴다. 아이고 살아났구나. 고맙다. 김서방은 마치 자기 자식이 살아나온 것 마냥 기뻐했다. 그때 젊은이가 김서방에게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그럼 여부가 있겠소.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오. 김서방은 말없이 어깨에 맨 전대를 풀어 전재산 천량에서 삼백냥을 그 젊은이에게 건넸다. 3년 동안 목숨 걸고 구리 광산에서 이란 세경 천량에서 3분지 1에 달하는 돈을 고스란히 건네주고 나자 조금은 허탈감이 들었지만 한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로를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주막으로 건장한 장정들과 한 노인이 들이닥치더니 여기 아까 내 손자를 살린 사람이 누구요? 김서방이 큰소리에 문을 열고 빼꼼히 바라보는데 이게 누구인가? 아까 흘려버렸던 돈을 주어 김서방에게 건네줬던 어르신이 아닌가? 아니 어르신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아니 대기 내 손자를 살린게요. 그러자 주모가 자처지종을 노인에게 말하니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노인은 김서방 두 손을 꼭 잡고는 그대는 의인이오. 내 손자를 살려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한다. 김서방이 깜짝 놀랐다.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터인데 은혜라뇨 은혜라면 제가 갚아야죠. 노인은 그런 김서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남양받이 산자락 양지마른 집터에 석공들이 기단을 다지고 목수들이 달라붙고 노인이 대들뽀에 상량문을 쓰고 기화장이들도 손놀림이 재빨라 10월 상달에 열둑한 기화집이 솟아올랐다. 개갱 갱갱 사물놀이패가 새집을 돌고 폐지를 잡고 술독을 걸렀다. 김서방 내 아홉 식후가 이사를 왔다. 그 노인이 마련해준 기화집으로 그리고 문전옥답 서른마지기 땅문서도 함께 받았다. 경주의 한 광기가 얼굴이 예쁘고 재치가 있었다. 한 젊은 서울 선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전국을 유람하다가 경주에 이르러 여기저기를 구경하고는 숙소의 주인에게 물었다. 경주에도 아름다운 기생들이 많겠지요? 어디 소개해 줄 만한 기생이 있습니까? 암 있고 말고요. 뜻이 있으시면 소개해 올리지요. 선비의 말에 숙소 주인은 경주에서 가장 이름이 나 있는 광기 하나를 소개해 주었다. 이날 밤 선비는 그 기생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기생은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소녀는 본래 양갓집 딸이었습니다. 어려서 가정이 몰락해 기생으로 뽑혀 들어와 지금까지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르신과 접하는 것이옵니다. 이 말에 선비는 처녀의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아파하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살 흥분을 시키면서 가르쳐 준다는 기분으로 조심조심 잘해 주었다. 그렇게 잠자리를 마치고 나니 기생은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르신 덕분에 소녀 이제 머리를 얹게 된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는 이 말에 감동을 느껴 이튿날부터 아이의 짐을 챙겨 그 기생집으로 옮기고 밤낮으로 기생과 붙어 있으면서 즐기니 기생은 점점 훈련이 되어 맛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선비를 아주 즐겁게 해주고는 말했다. 소녀 이제 서방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시고 소녀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니 선비는 기생과 정이 매우 깊어졌다. 그런데 하루는 선비를 모시고 온 종이 조용히 아래는 것이었다. 서방님 이제 가지고 온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요. 이에 선비가 기생에게 다시 오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기생은 매우 슬퍼하면서 우는 것이었다. 곧 선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주고 위로하는데 기생은 더욱 슬피 울면서 말했다. 소녀, 몸을 처음으로 가지신 증표로 재물보다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 주십시오. 소녀,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겠나이다. 이 말에 선비가 곧 머리털을 한 뭉치 잘라서 주니 기생은 모발은 몸 외부 물건이라 몸속의 것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울었다. 그래서 선비는 앞니 하나를 뽑아주고 떠났다. 서울로 돌아온 선비가 그 기생을 못 잊어 슬퍼하고 있는데 마침 경주에서 올라온 손님을 만났다. 선비는 반가워하면서 혹시 경주에 사는 이러이러한 기생을 아십니까? 아마도 나를 잊지 못해 지금쯤 병이 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하고 물었다. 이 말을 들은 손님은 딱하다는 듯이 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 그 기생에게 홀리셨구먼요. 그 기생한테 속은 어리석은 선비를 네,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아마도 이를 뽑아준 게로구먼요. 틀림없죠? 이렇게 말하며 그 기생은 경주에서도 남자를 잘 홀리기로 소문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기생은 선비가 떠나온 바로 그날 이미 다른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여 홀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울러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선비는 화가 나서 곧 건장한 종을 시켜 여봐라, 너 지체 없이 경주로 내려가 그 여우같은 기생을 만나 뽑아준 앞니를 도로 찾아오도록 하라. 하고 재척했다. 초우이 경주로 달려가 서울 선비의 말을 전하니 그 기생은 큰 주머니를 던져주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참 어리석은 풋내기로세 소잡는 백정에게 살생을 하지 말라 하고 기생에게 절개를 지키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망령이 된 사람이지. 자, 이 주머니 속에서 내 바보같은 상전의 앙니가 어느 것인지 찾아보아라. 초우이 주머니를 받아서 여러 번이 그동안 이 기생에게 뽑아준 선비들의 앙니가 한 주머니 가득 들어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시를 지어 비꼬았다. 나이 어린 풍류나마 깨닫지 못했구나. 기생에게 정절강요 그 어찌 가능한가. 저 기생 인정 없다. 말하지 마라 다오. 이 빠지고 대머리는 오래 사는 징조로다. 경상도 한 작은 마을. 박초씨라는 사람이 사랑방 촛불 아래서 글을 읽고 있을 때 문골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살며시 문이 열리고 정분이가 박갑은 냄새를 풍기며 밤참을 들고 들어온다. 박초씨가 얼른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정분이 손에 쥐어주며 손목을 잡아당겼다. 어머 나으리 왜 이러세요. 빼는 척 몸을 꼬던 정분이가 박초씨 품에 안기자 박초씨의 손이 잽싸게 옷깃을 헤치고 봉긋이 피어오르는 정분이의 가슴으로 하고 들었다. 정분아 나 좀 살려다오. 그때 안체에서 안방마님의 목소리가 밤공기를 띠자 정분이는 얼른 일어나 옴매무새를 고치며 사랑방을 나갔다. 정분이는 종종 걸음으로 앞마당을 가로질러 가더니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하며 시침을 떼고 대청마루로 올라섰다. 박초씨는 달래의 꽃봉오리를 주무르던 손으로 입술을 덮어 그 온기를 느끼다가 김이 센 듯 입맛을 쩝쩝 끄리며 청주 한 잔을 부어 바짝 말랐던 입을 추겼다. 3년 전 박초씨 부인 진주댁이 친정에 갔다가 데리고 온 정분이를 처음 본 박초씨는 자신도 모르게 하초가 뻐근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목구비가 또렷한데다 눈웃음에는 가히 새끼가 흘러넘치고 수밀도처럼 갈라진 엉덩이 선 아래 몽당치마 밑 맨 종아리는 가을무처럼 싱그러웠다. 박초씨는 틈만 나면 엽전을 쥐어주는 척 정분이 손목을 잡아당겨 품에 안고 엉덩이도 두드려보지만 우라질 항상 거기까지다.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마누라 진주댁이 회방을 놓는 것이다. 사실 당시 박초씨 살림은 바닥나고 과거는 계속 떨어져 파라코 신세가 되려는 판이었다. 천석군 노참봉이 급제할 사위를 볼세라 외동딸을 시집 보내며 혼수로 전답 서른 마지기를 갖고 와 겨우 박초씨는 살아났다. 그것을 생각하면 박초씨는 진주댁을 맨날 얻고 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못돼 먹은 송아지 엉덩이에 불난다더니 정분이의 고쟁이 벗길 국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박초씨는 피가 쏠리면 안방을 찾아 진주댁과 방사를 치르면서도 정분이를 껴안았다는 상상에 혼자 황각에 빠진다. 어느 한 날 점심상을 치우는 정분이의 뒤태를 보며 박초씨가 침을 흘리고 있는데 삼십리 박초가 집에서 머슴이 달려왔다. 진주댁이 눈물을 훔치며 신정어머니 병문안을 가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했다. 박초씨가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여보 친정 좀 다녀오리다. 진주댁이 말하자 박초씨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걱정 말고 다녀오시오. 장모님 쾌차하실 때까지 쭉 보살피다 오시게 라고 답했다. 그런데 진주댁의 마지막 말이 옥장을 무너뜨린다. 정분아 이 보따리 들고 앞장서거라. 저도 가요. 정분이도 깊은 한숨을 내쉰다. 여보 조석으로 뒷집 할매가 당신 밥상을 차려드릴게요. 그리고는 닷새 만에 친정 같던 진주댁이 정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박초씨는 집에 없었다. 뒷집 할매 말. 나는 못 봤는데 박초씨가 온몸에 열이 나고 피를 토해 의원으로 실려갔다네. 깜짝 놀란 진주댁이 종종 걸음으로 영생의원을 찾았다. 의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박초씨 생명이 위태롭소. 우리 영생원엔 입원실이 다섯 개요. 네 개는 여기 있고 나머지 하나는 중한 전염병 환자를 격리해놓는 뒤뜰 구석 별채에 있어. 그러면서 영생원 사동들도 그 방에 들어가지를 안 쏘이다. 라고 일렀다. 진주댁은 별채로 달려가 방문을 열었다. 여기저기 향불을 피워 연기가 자욱한 캄캄한 방에 피릿한 피냄새 탓에 코를 들어막는데 개에 가며 박초씨가 토한 피가 진주댁 얼굴과 저고리를 덮쳤다. 혼비백산 돌아나온 진주댁이 의원과 마주쳤다. 의원이 보인이 그 방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간병을 하리요? 하자 진주댁이 몸종을 보내겠으니 제발 그 아이에게는 전염병이라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애원했다. 진주댁이 황급히 떠난 후에 의원이 빙긋이 웃으며 별채로 갔다. 박초씨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며 의원님 수고하셨소이다. 하며 교활하게 웃으며 인사를 한다. 사동은 웃음을 날리며 돼지피를 치웠다. 정분이가 영생위원으로 달려와 별채 방문을 열었을 때 금침을 깔아놓고 동방화척에 박초씨는 약주를 마시고 있었다. 엽전 구로미를 받아둔 정분이는 배시시 웃으며 후우 촛불을 끄고 심화 끈을 풀었다. 구매도 그리던 정분이를 품은 박초씨는 감격에 겨워 후루루 몸을 떨었다. 별채로 통하는 후문을 걸어 잠그자 별채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성력이 됐다. 정분이의 감창 소리가 자지러져도 거리 낄 게 없었다. 박초씨가 건네준 묵직한 전대를 받아둔 정분이는 걸맞은 봉딱스를 했다. 열아홉밖에 안 된 것이 어디서 배웠는지 화려한 요분질에 장단을 맞추는 감창으로 박초씨의 혼을 쏙 빼놨다. 이튿날 아침, 코피를 쏟은 박초씨가 후문을 열고 나와 의원을 찾았다. 최 의원님, 죽겠어. 나 원기를 좀 도도줘야 쓰겠어. 최 의원이 박초씨를 진맥하더니 처방전을 쓰며 우왕산삼사향? 이것은 비싼 약재인데. 라고 하자 박초씨는 최 의원님, 돈 걱정일랑 말고 좋은 거 푹푹 넣으시오. 나며 말을 받았다. 최 의원이 손수약 당관을 별채압 후원에 갖고 와 화덕에 다렸다. 정분이는 일부러 부스스한 얼굴에 구겨진 일복을 걸치고 돼지피를 치마 저고리에 바르고 머리를 헝클어뜨려서 집으로 갔다.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진주댁이 질색을 하더니 아서라, 깬 마당에 섞어라. 하건 양잿물과 소금을 정분이에게 뿌리며 멀찍이 서서 물었다. 그래, 초시 어른은 어떻더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밤새도록 피를 토해 제 옷 좀 보세요, 마님. 진주댁의 얼굴이 하얘졌다. 마님, 진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요. 그랬다. 한숨 못 잤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박초씨 밑에 깔려서 부엌에서 못 가난 정분이는 제 방에 가서 한숨 늘어지게 자고 나서 저녁 나절이 가까워졌을 때 집을 나서려 하자 진주댁이 말했다. 정분아, 먼 길을 걸어서 매일 집에 올 필요 없다. 당분간 내가 초시 어른을 보살펴야 하겠구나. 비단 옷을 싼 보따리를 들고 거짓으로 오만상을 찌푸린 채 정분이는 집을 나섰다. 진주댁이 찔러준 적지 않은 돈을 허리춤 주머니에 넣으며 말이다. 신방처럼 화초 병풍에 금침을 깔고 봉방화척 아래 비단옷을 입은 박초씨와 정분이가 마주 앉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은 주지 응림 속에 빠졌다. 최의원의 비법으로 빚은 한약을 다려 마신 박초씨는 그날도 술 한 잔에 벌써 하초가 복적지근해졌다. 정분이의 현란한 방중술은 밤마다 달랐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박초씨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돈을 우려낼 대로 우려낸 정분이도 시들해졌다. 박초씨가 병석에서 일어나 제 집으로 들어갔다. 시의 암탁 백숙에 개서주가 끊어질 날이 없자 박초씨는 기운을 차리고 바깥 나들이를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초씨는 최의원을 기생집에 초대해 고하게 대접했다. 추석이 파했을 때 박초씨는 최의원에게 주머니를 건네줬다. 집으로 돌아간 최의원이 주머니를 펼쳐보고는 뚜껑이 열렸다. 반던 50량이 들어 있었다. 이튿날 사동에 이끌려 영생의원으로 간 박초씨와 최의원은 대판 싸움을 벌였지만 박초씨가 배째라니 최의원도 더 확전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고울에서는 그래도 명의로 이름이 나 있는 토에 환자로 둔갑한 박초씨와 공모해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소문나면 영생의원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최의원의 약점을 되뚫어보고 있는 박초씨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적반하장 최의원에게 삿대질까지 했다. 어느 날 땅 박초씨 부인 진주댁이 자는 최의원을 깨워 왕진해달라고 애원했다. 박초씨가 쓰러져 입이 돌아가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최의원이 속으로 시 웃었다. 고놈의 얌통스러운 놈 약발이 이제야 들었구먼. 전하의 최의원이 바라고 박초씨한테 당할 수야 없지. 박초씨라는 인간은 통시에 갔다가 오면 다른 말을 할 놈이라는 걸 진작 알아보고 처방을 해놓았다. 한 달 전 박초씨에게 보약을 지어줄 때 복도 함께 넣었던 것이다. 앞편에 숙지황 부자생청에 최의원의 비약을 다려먹이면 단기적으로 양기를 북돋워주지만 한 달쯤 지나면 와사증에 실어증 허혈증이 오도록 돼 있다. 최의원은 진주댁을 따라 박초씨 사랑방으로 갔다. 축 늘어진 박초씨가 최의원을 보더니 기겁을 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말은 못했다. 최의원이 진맥을 하자 박초씨 팔이 사시나무 떨듯이 빠들와들 흔들렸다. 최의원은 박초씨 손목을 잡은 채 지난번 초씨 어른이 저희 의원 입원실에 있을 때 부인께서는 진짜로 부인 덧물 좀 바로 그때 박초씨가 꽤꽤 짐승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빙그렀다. 사랑방 밖에서 귀를 세워 엿뜯던 정분이는 36개를 놓아 나루토로 달려가 배를 탔다. 최의원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부인은 정분이를 부르다가 손수 부옥으로 갔다. 최의원은 결국 박초씨 허리춤에서 열쇠를 받아 다락으로 올라가 동괴짝을 열고 이천량을 꺼내 챙겼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치료증 허혈증 해독제인 환약을 박초씨 머리맡에 두고 사랑방을 나섰다. 이몽이란 선비가 금강선이란 기생을 사랑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금강선은 춤과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어서 부잣집과 높은 벼슬아치 집잔치에 많이 불려다니면서 여러 남자들과 어울렸다. 그래서 이몽은 질투심이 생겨 늘 의심하고 싫어하는 기색을 나타내 보였다. 이에 금강선은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이몽에게 말했다. 내가 비록 기생이나 당신과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조심하고 함부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일이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나를 못 믿어 질투하고 의심을 하니 그렇다면 내가 초청되어 가는 잔치에 몰래 와서 숨어 한번 살펴보시오. 이러고 어느 날 육조관리들이 모임을 갖는 자리에 초청되었을 때 이몽에게 종의 옷을 입게 하고 몰래 와서 종들이 모여있는 곳에 섞여 숨어서 구경을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이몽은 이날 금강선이 시키는 대로 종의 옷을 입고 모임의 자리 한쪽 구석에 종들과 함께 앉아 금강선이 관리들에게 술을 권하고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를 도두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마침 김씨 성을 가진 한 관리가 평소에 이몽과 아는 사이여서 종들 사이에 앉아있는 이몽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김씨가 달려오더니 이몽을 붙잡아 끌면서 말했다. 자네는 내 친구 이몽이 아닌가? 왜 여기 종들과 함께 앉아있어? 내 친구 이몽이 맞지? 응. 이 모습을 본 금강선이 급히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다. 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으리 친구 이몽이 아니라 소첩의 종몽총이옵니다. 여기서 종몽총이란 멍청이를 말한다. 아마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가셔서 음식이나 드십시오. 그러면서 김씨를 끌어 자리로 안내해가 앉혔다. 그런 다음 금강선은 이몽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우리 몽총이 배고프지? 얼른 와서 이 음식 좀 받아 먹어. 학원은 목다 남은 음식을 주었다. 이에 이동이 한쪽 눈을 찡그려 감고 나와서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관리 김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세상에 저렇게도 닮은 사람이 있단 말인가? 한쪽 눈만 감지 않았으면 틀림없는 내 친구 이몽인데 정말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계속 의문을 표시하니 금강선은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고 큰 고생을 했다. 이날 밤 이몽은 집으로 돌아와 화가 나서 번듯이 드러누워 있었다. 이에 금강선은 좀 달래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몽의 배 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내려다보고는 농담을 했다. 여보 내일은 정승댁 잔치에 초청되었는데 또 한번 따라가 보시겠어요? 이 말에 이몽은 눈을 흘기며 금강선의 허리를 꽉 움켜쥐었다. 이에 금강선이 이몽의 가슴을 살살 문지르면서 기분을 도두니 드디어 이몽은 화가 풀려 웃었다. 담벗짐에 죽통을 맨 열레대쌀 목은 초립동이 쉼없이 길을 걸었다. 어느 날 날이 저물어 나루토 주막집에 들어갔다. 주모에게 깎듯이 인사하고 팔을 걷어붙이고는 부엌에 산더미처럼 쌓인 빈 그릇을 들고 우물가로 가서 집수새미에 재를 묻혀 깨끗하게 닦았다. 아궁이의 재도 꺼내서 통시 옆 걸음더미에 버리며 부엌을 시원하게 치워주자 주모가 활짝 웃으며 말을 걸었다. 주모는 초립동 등을 두드리고 국밥을 한 그릇 말아줬다. 초립동이 맏파람에 개는 감추듯 모고 치우자 주모가 객방에 손님이 셋뿐이다. 거기 가서 자거라. 방값 받지 않을 테니. 라고 했다. 그러나 초립동은 고개를 저으며 부엌에서 자겠다며 아궁이 앞에 가만히 대기를 깔았다. 야 이놈아 방에 빈자리가 수두룩한데 웬 청승이냐. 객방에서 자기 싫으면 안방에 들어오너라. 초립동이 생긋이 웃으며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이고 안방에 들어가 윗목에 자리 잡았다. 아랫목에 누운 주모가 궁금해서 물었다. 그 죽통에는 뭐가 들었길래 밥 먹을 때도 매고 잠잘 때는 색시 끼고 자듯이 꼭 껴안고 있냐. 초립동은 대답이 없다. 도루렁 도루렁 벌써 깊은 잠에 들었다. 잠 못 들어 하던 주모가 장롱 속에서 목신을 꺼내다 말고 살며시 깊게 잠든 초립동 옆에 누웠다. 숨을 고르고 난 주모가 초립동의 허리끈을 불고 사타구니에 손을 놓다가 엄마야. 학원 화들짝 놀라 손을 뺐다. 약물이 없었다. 남장소녀 초립동이 며칠 후 한양 북촌에 나타났다. 북촌 아래자락 보아서 인근에 즐비한 필방이다. 화방들을 두리봉거리던 초립동이 한참을 망설이다. 골목 안에 처박혀 있는 조그만 서화방에 들어갔다. 주인 영감님이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초립동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우리집 가보를 팔려고요. 죽통을 내려 뚜껑을 열고 족자를 꺼냈다. 서화방 주인 영감님이 족자를 풀자 조맹부의 송설도가 펼쳐졌다. 고산 줄령이 병풍치고 눈을 인노성이 우뚝 선 그림 옆에 날아갈 듯 초서체 시구가 춤을 추고 있었다. 아 눈발이 이 서화방에 몰아치는 것 같구나. 영감님이 감탄했다. 어디서 왔느냐? 경상도 땅 의성에서 왔습니다. 며칠이 걸렸느냐? 열여섯세가 걸렸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 먼 길을 오느라 남장을 했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주인 영감님 한마디에 초립동은 깜짝 놀랐다. 바깥에 어둠살이 내려앉자 영감님이 오갈대 없는 초립동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반주 한 잔을 마신 영감님이 초립동에게 가보를 팔려고 그 먼 길을 걸어온 연유를 물었다. 초립동 집은 부자였다. 천석은 못했어도 오백석은 높거냈다. 어느 날 코울사또가 초립동 아버지를 관하로 부르더니 조맹부 소화 한 점을 안기며 당수께서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이 족자를 사왔지 뭔가. 온관이야 뭐 이런데 관심이 없으니 이진산의 사랑방에 잘 어울릴 것 같소. 하며 건넸다.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방법치고는 고단수였다. 이진산은 천량을 주고 조맹부에 소화 족자를 가지고 와 둘둘 말아 다락에 처박아뒀다. 파라코 이진산은 주색잡기에 가산을 탕진하고 마지막 칠년은 저갈병으로 들어누워 몇 대기 남은 논밭을 약값으로 다 털었다. 초립동이 다락을 뒤지다가 소화 족자를 발견하고 의성음내 필방에 들고 갔더니 필방 처사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서 초립동은 소화 족자를 통에 고이 넣어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한양으로 가져온 것이다. 북촌 서주 과방 주인이 반주 석 잔을 비우며 초립동에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말 한마디 없이 한숨만 푹푹 쉬다 입을 열었다. 이 족자 뒤에 사또가 보증 날인을 했구나. 그 사람은 지금 예문관 부재학으로 있는 신호출이다. 초립동이 무슨 말인지 몰라 눈만 깜박거리고 있는데. 조맹부의 서화가 진품이라면 천냥이 아니라 수십만냥 할 거야. 초립동이 털썩 주저앉았다. 이튿날 예문관에 초립동이 나타나 부재학을 만났다. 부재학 신호출이 누가 면회를 왔다기에 나가보니 웬 당돌한 초립동이었다. 사원부의 발골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나흘이를 만나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여기 왔습니다. 초립동이 족자를 펼쳤다. 너희 아버지 이 진사가 이 족자 값으로 내게 얼마를 건넸 따더냐. 1만냥이 옵니다. 뭐라고? 500냥 아니면 1천냥쯤 받았는데 1만냥이라니. 나를 등치러 왔구나. 부재학이 펄펄 뛰었지만 초립동의 사원부에서 따집시다라는 싸늘한 한마디의 불이 죽었다. 결국 7천냥을 받아든 초립동이 예문관을 나왔다. 암행어사가 한밤중에 영규관하로 쳐들어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옥이다. 뒤따르던 사과와 육방관속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옥을 지키던 옥절도 내보낸 뒤 창사를 사이에 두고 최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담했다. 모두가 창살에 매달려 하나같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아우성인데 두 사람만 창살에 다가오지도 않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두 무릎에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암행어사가 기이하게 여겨 자세히 보니 둘 다 뱅기머리에 통치가 왜소하기 그지없었다. 옥저를 불러 두 사람을 동원으로 데려오도록 명의했다. 밝은 불빛 아래 드러낸 모습은 어린 모슴 애들이었다. 몇 살이냐? 열두 살이요. 저는 아홉 살입니다요. 형제가 울음을 멈추지 못하자 사또가 기막힌 사연을 풀어놓았다. 형제의 아버지는 병자호란 때 전사했다. 두 형제는 장차 군인이 돼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나뭇칼을 휘두르고 활을 만들어 서며 상가들을 휘젓고 다녔다. 그날도 이들은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다. 물론 사람이 다칠세라 화살촉은 뭉툭했는데 그때 마침 산자락길을 지나던 말의 콧잔등에 화살이 맞았다. 놀란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말을 타고 가던 유진사의 아들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진사의 아들은 열세살로 부러진 오른쪽 다리에 부목을 대고 집에 누워 있었다. 두 형제가 유진사 집에 가서 싹싹 빌고 그의 어머니도 하루도 빠짐없이 유진사 집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지만 소용없었다. 색색 독을 쓰고 누워있는 유진사 아들의 주장은 딱 하나. 화를 쓴 놈도 다리가 부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진사네는 천석군 부자에다. 한양의 백형은 판서라. 이 고울사또도 유진사에게 머리를 조아려는 처지다. 두 형제의 어머니가 유진사의 안방만임을 찾아 방에도 못 들어가고 처마 밑에 구로앉아 용서를 빌었지만 문도 열지 않은 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말뿐이었다. 사토가 이방을 유진사에게 보내 두 형제 집안의 딱한 사정을 얘기하고 선처를 부탁했지만 호통만 듣고 돌아와 할 수 없이 감옥에 가두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사의 주장은 살인을 한 자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게 국법에 정해져 있으니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자신도 그만큼 다쳐야 하는 법. 이라며 다쳐 누운 아들의 주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사토는 기가 막혔다. 두 형제를 불러 누구 화살이 말을 맞췄느냐? 라고 사토가 물으니 형이 제 화살이요? 대답하자 동생이 아니에요. 제가 쏜 화살이 빗나가서 말을 맞췄어요. 라며 형제가 울면서 서로 자기가 쐈다고 다퉜다. 사토가 말했다. 말을 마친 사람은 동원 마당에서 형틀에 묶여 떡매로 무릎이 찌어 절름발이가 될 것이야. 누구 화살의 말이 맞았느냐? 형제는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제가 쏜 화살이에요. 아니요. 제 화살이에요. 초여름 밤 동원 마루 아래서 어린 두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고 여태 일어난 일을 얘기하던 사토는 눈시울을 불티며 마루가 꺼질 듯이 한숨을 토했다. 자처지종을 알게 된 아멘어사는 이방에게 두 형제의 어미를 데려오라 일렀다. 새파랗게 질린 두 형제의 어미가 이방을 따라와 아멘어사 앞에 단정히 앉아 흩어진 머리를 매만졌다. 아멘어사가 물었다. 부인, 두 아들 중 하나는 절름발이가 되게 생겼소. 어느 아이의 화살이 말을 맞췄소? 부인은 얼굴을 무릎에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더니 고개를 들고 나지막이 말했다. 동생입니다. 아멘어사가 풍치 놀라. 어째서 동생이오? 하고 묻자 한참 뜸을 들인 두 형제의 어미가 말하길. 제가 낳은 아이거든요. 형제 중 마디는 본처가 낳은 아이고 본처가 죽은 뒤 이 부인이 동생을 낳았으니 둘은 이복형제다. 부인, 훌륭하오. 두 아들을 잘 키웠소. 아멘어사도 감격에 겨워 목이 메웠다. 사또는 잘 들으시오. 이 사건의 판결관은 주상께서 내려보낼 것이오.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아멘어사가 한양으로 올라간 후 임금님이 보낸 판관이 내려왔다. 놀랍게도 유진사의 백형인 유판서였다. 유판서는 고향에 내려오자마자 벼락처럼 화를 내며 동생 유진사의 뺨을 철석 후려갈기고 퍼질러한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손바닥으로 땅을 쳤다. 임금님의 명으로 판서 자리에서 파직을 당한 것이다. 곧이어 임금님이 보낸 말 한필에는 어린 두 형제가 사인교 가마에 어미가 타고 한양으로 갔다. 한 장님이 봉어리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갑자기 대문 밖이 매우 소란스러워. 눈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그럴 수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손짓하여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가보라고 했다. 남편의 지시에 따라 봉어리 아내가 대문 밖에 나가보고 와서는 손짓과 몸짓으로 밖에서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남편의 손을 끌어와 자기 유방 사이에다 사람인자를 써보였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고 다시 물었다. 아내가 이번에는 남편의 손을 끌고 가서 자기의 옥문에 갖다댔다. 이에 남편은 역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아 그곳은 항상 습한 곳이니 저 건너 이동해서 불이 났나 보구먼. 이렇게 짐작으로 맞추었다. 이어서 남편은 또 아내에게 누구의 집에서 불이 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자기의 입을 남편 입에 갖다대는 것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이런 몸짓을 보고는 허허 웃으며 그렇지 두 입이 합쳐진 글자니 여서방 집이네 그려.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으면 얼마나 탔을꼬? 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를 본 아내는 남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양근을 거머쥐고 만져 꼿꼿하게 세우는 것이었다. 곧 남편은 웃으면서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참 안됐구먼. 집이 다 타고 기둥만 남았다는 뜻이지? 부부가 이러고 있는데 대문밖에 누가 찾아왔다. 아내에게 나가보라 하니 나갔다 온 아내가 자기의 두 손가락을 펼쳐서 남편의 양근 중간 부분을 둥글게 쥐었다. 그러자 남편은 역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니까 위에 가시 있고 아래는 양쪽으로 뻗은 두 개의 음낭이 있으니 송자로군. 아마 송서방이 찾아왔나 보구먼. 빨리 들어오라고 해야지. 장님 남편과 봉어리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니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장님 남편과 봉어리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니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장님 남편과 봉어리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니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장님 남편과 봉어리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니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